오늘도 하늘빛이 흐립니다. 어제 이어서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선선하겠는데요. 외출할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모처럼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날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이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가 24도, 서부와 남부가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현재 기온 19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오늘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가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